가능하다는 유혹의 점호가 소액결제 현금화를 생각 중이신가요?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는 잘못 알고 이용한다면 절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안전하게 용돈 마련이 가능한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우선 소액결제 현금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금전적인 피해!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가장 많은 분들이 피말리는 게 금전적인 피해인데요. 상당수의 불법 업체들이 허위 수수료로 유혹한 뒤 말바꾸기식에 과한 수수료를 유혹하거나 아예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 내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로 금융사기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이용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용돈 마련해보시기 바랄게요.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내가 사용하려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서 과도한 할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보통 정식 소액결제 현금화의 경우 상균 15%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요. 여기서 수수료가 아예 어렵다. 또는 5%대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또한 작정한 액설책을 강요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정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그리고 판매 허가증을 보유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식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 사칭업체들이 부단으로 사업자와 허가증을 빼가기 때문에 일시해두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정식인증 업체 한 곳에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21년도부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래된 곳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제가 이 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액결제 현금화로 용돈 마련이 시급하신 분들은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대출!